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HLB 주가가 IT1000에 대한 깜깜이 데이터 가지고 주가를 많이도 끌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끌고 내려왔는데 IT1000 발표일 그리고 현 상황 주가는 언제 PQ를 찍을 거냐 현재 상황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해 더 이상 정리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이런 자료들 다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 봤는데 자 일단 IT1000에 대한 이 데이터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상당히 상당히 좋게 나올 거다 일단 그 부분은 거의 팩트에 가깝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이 데이터들 지금 진행된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상당한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다 이 지금 결과가 표전에 회자되는 내용들을 모두 100% 루머일 수 밖에 없다 이게 100% 맞는 말입니다 이게 100% 맞는 말이고 자 지금 엄청난 데이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임상 명이 ATTAC2죠 그리고 실험군 대중 2대1이고 IT1000과 테모절로마이드 병용이고 위약과 테모절로마이드 병용이죠 자 주요 지표는 1차 지표 OS 1차 지표가 OS입니다 OS 가장 중요한 지표가 1차 지표죠 1차 지표가 OS다 가장 중요하다 2차 지표가 PFS 그리고 면역 반응 변화 등등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탑라인 결과 분석 이 부분은 결과를 진행을 하면서 결과 분석하던 두 군데의 이런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들 전체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저명한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제안했죠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을 거다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개시일이 일단 2016년도 8월이죠 정말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 정말 오랫동안 그 말은 OS가 아주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정내역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록 데이터인데 이 초록 데이터가 제출한 게 6월달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초록 자료로 추가적인 최신의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새롭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정리가 완료가 거의 이제 되었겠죠 이제 되었을 겁니다 완료가 되면은 그 데이터 탑라인을 공개하지 않고 이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이 학회 신경종양학회 11월 중순 신경종양학회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 OS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 PFS는 어떤지 부작용은 어떤지 이 부분을 다 알게 될 겁니다 다 알게 될 거다 그러면 이 현재 초록 데이터 내용을 보면은 CNB 램프 PP6OM RNA DC 백신 전달은 다중 환경에서 실현 가능하고 안전하다 1차 지표인 OS 연구가 끝날 때까지 최종 분석이 될 거다 이게 이제 끝나는 게 9월 달에 이제 클로즈 되고 분석이 들어갔죠 그래서 11월 18일 날 얘가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는데 이게 11월 18일 동부기준 미 동부기준 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11월 19일 토요일 새벽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날 이 내용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될 겁니다 어떻게 나왔다 라고 공개가 되겠죠 주말 중에 공개가 될 거다 다음 주 주말에 공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종 분석 자료는 11월 18일 미국에서 발표가 될 때 이 OS가 어느 정도 나왔다 라는 게 윤곽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2차 지표가 PFS고 면역 반응 변화 뭐 이런 부분 이제 부작용 부분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은 헐 박사가 유튜브에서 이미 얘기했죠 안전성 부분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별다른 큰 문제점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많은 인원을 했지만 이미 요렇게 우린 알고 있죠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안전성 문제 없다 그리고 OS는 이미 이건 알고 있어요 정상입니다 이걸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지금 진행한 게 2016년도에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서야 클로즈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거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득이다 라고 진영 여정이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가 딱 맞는 얘기죠 환자가 오랫동안 계속 생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늦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늦어지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OS가 전체 생존 기간이 계속 증가가 되는 거죠 늘어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죠 1차에서 38.3개월이 나오는데 2차 데이터도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걸 모르는 척하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황만 봐도 알 수 있죠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2차 지표 PFS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보면 되겠죠 11일, 18일 날 보면 되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차 지표입니다 1차 지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1차 지표죠 1차 지표가 지금 OS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죠 1차 지표 OS로 2차가 PFS 면역 반응 변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차 지표 OS가 가장 중요하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상인데 그 다음부터는 대단히 긴 OS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빼박이죠 빼박 1상에서도 이미 검증이 되었고 이상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대단히 긴 OS가 나올 거다 오랜 임상 기간 아직도 생존이 30명이나 생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유추가 가능하고 기존 치료제인 테모달이 OS가 14개월입니다 14개월 14개월이면 1년하고 2개월이죠 1년하고 2개월인데 얘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2016년도부터 진행했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진행했죠 그러니까 1상에서도 38.3개월이 나왔듯이 2상에서도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게 테모달 OS가 14개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8개월 났다 그래도 정말로 잘 나왔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뭐 30개월 넘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냥 상대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연구기관에서 전체 데이터를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아주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회에서 전체 데이터를 발표를 하자 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했을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연구기관에서 별것도 아는 데이터 가지고 무슨 학회에서 다의 탐난 결과 발표하든 말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 학회 발표 제안을 한 이유는 상당히 강력한 데이터가 나왔을 거다 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19일 토요일 날 아이태천 데이터가 학회 발표에서 발표가 되겠죠 근데 이제 11월 15일 날 주주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OS가 얼마 나올 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죠 15일 날 진영근 회장이 주주 간담회를 하는데 OS 이만큼 나왔습니다 하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려고 안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데이터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엠바고가 될 수밖에 없다 엠바고가 될 수밖에 없고 저명한 학회에서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런 내용이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아이태천에 대해서도 근데 이 아이태천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HLB는 리보세라닙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태천도 지금 상당한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19일 날 학회 발표가 되고 아마 엄청난 데이터가 나올 거고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 HLB 테라피틱스는 이 이상 결과가 잘 나오면 400억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아마 잘 나올 거고 테라피틱스는 이 4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연이어 삼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제는 주가 불확실성이 데이터가 지연됐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밀고 내려왔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렸죠 지금 근데 시장도 이제 돌아서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 날 아주 강력하게 반등했습니다 뭐 2, 3%도 아니고 6, 7%씩 반등했죠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이 데이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를 핑계 삼아서 빌미 삼아서 주가를 이만큼 끌어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빌미로 이렇게 어거지로 깜깜이를 이용해서 끌어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제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다음 주는 이 기대감이 이제 이 우려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아마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 데이터가 아주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인한 주가 흐름보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작동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 HFB 세력들이 아마도 주가를 아주 강력하게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또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신주인승권 거래가 진행이 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부터 16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죠 14, 15, 16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간 동안에는 기대감이 이제 주가가 많이 깜깜이로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아주 크게 들썩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깜깜이로 낙폭을 과대화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시장은 돌아서고 있고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OS가 얼마나 잘 나오겠습니까 이게 1차 지표 OS가 얼마나 잘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제 11월 18일이면 발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연기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깜깜이 가지고 내리던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작용 작동이 일어나기가 어렵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내린 주가에서 이 신주인승권 거래가 되면은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아마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죠 OS, 간암, 그리고 각종 호재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주가를 밀어내렸죠 그런데 이 부분은 OS가 아주 길게 잘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면 이제 이렇게 많이 내린 상태에서 완전히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방향을 위로 밀어올려 버리는 아주 강력한 돈의 힘을 보여줘 버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신주인승권으로 밀어올리고 그리고 지금 그게 올라가게 되면은 본주인의 HLB 아주 강력하게 밀어올리겠죠 그리고 테라퓨틱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라퓨틱스가 워낙 바닥권에서 아직 슈팅이 제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테라퓨틱스가 아주 강력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지금 봐서는 테라퓨틱스하고 HLB가 아마 거의 주인공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 두 개가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별 볼일 없겠냐 아니죠 HLB고로 이렇게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면 다 같이 그리고 테라퓨틱스 발표 소식이 주말에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월요일날 다다음주 월요일날 이제 이 데이터가 주말에 발표될 거니까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발표가 딱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 뭐 그거는 이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주가의 피크가 있는데 이게 언제인지는 천기누설이에요 천기누설이고 이 부분은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맞을지 틀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공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제 의견을 좀 전달을 좀 해드릴 건데 너무 큰 기대는 할 필요 없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경험치를 다 엮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런 또 능력을 10분 화려해서 발휘해 가지고 한번 잘 또 잡아봐야 되겠죠 주식수를 좀 늘리는 작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일단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도 된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별로 못 올라가네 별로 힘이 없네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면 아주 강력한 매수위기가 될 겁니다 지금쯤 올랐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매수위기가 될 거다 아주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올 만한 환경이다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회사에서도 친절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헐 박사 인터뷰를 봤을 때도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지금 HLV가 엄청나게 큰 기업가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